날씨였습니다.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동안 벨트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휴게소 한번 들리나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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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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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